안녕하세요. 나라의 수는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루누리 신청 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험공단 관련 업무도 전산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거의 다 팩스로 전송을 하고 팩스로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팩스를 받았네 못 받았네 보냈네 안 보냈네 이런 다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나 각종 신청 신고 업무를 예전에는 팩스로 전송했던 방법과 달리 요즘에는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개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어요. 전자신고 하시기 전에 일단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데요.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가지고 회원가입 가능하시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지역가입 관련 업무나 4대 보험 가입 확인 같은 간단한 업무들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한데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같은 업무는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시거나 또는 팩스 전송하셔서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청서 서식 필요하시죠. 그래서 4대 보험 사회정보연계센터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기본적인 사항 적으시고 가입 대상 근로자 수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각각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이랑 고용보험 각각 적으시면 되고요. Q&A로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지원 대상이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두루누리 지원금 받으시는 사업장은 내년에 2019년도에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요건은 충족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해당되는 그 달에 신청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월 초에 신청을 하든 월 말에 신청을 하든지는 따지지 않지만 해당 월이 넘어가면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 두루누리 지원 월평균 보수 요건이 있었죠. 얼마죠? 190만원. 이 190만원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우리가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계산이 어렵겠죠. 보수총액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는 달, 그 달부터 지원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평균 보수 금액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준도 있죠. 근로자의 재산가액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돼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